사람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마지막 챕터인데요. 사람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먼저 바꿔야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걸 사회개조, 정신개조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회개조가 먼저여야 되나요? 정신개조가 먼저여야 되나요? 이게 예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정신개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개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 일본 식민지의 강점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자면 정신개조로 먼저 하자 이런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민족개조로 같은 걸 주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교육하고 실력양성. 실력양성하고. 그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 탄압당했어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되지도 않겠지만 교육을 해서 민족이 개조되고 정신이 개조돼서 사람들이 다 변해가요. 그게 정권의 위협이 절 정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쓸이 하겠죠. 가만 놔두겠어요. 미미할 때 힘이 미미할 때 놔두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요소라고 느끼면 바로 탄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어요? 인류역사에서 정신을 개조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 사람을 바꿔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바꾼 사례. 인간 개조, 교육혁명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꾼 역사가 있냐 이거죠. 없죠. 그래서 사회 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장 독립운동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해에다 임시정부 차려놓고 독립운동 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일본이랑 한 판 떠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개조를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점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몰려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일단 누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누가 알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소수가 일지라도 정신이 먼저 개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이 생기는 뭐 쉽게 말하면 성각자들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일본 강정기로 치자면 그런 소수가 일단 정신이 개조가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남은 이 사람들을 다 정신 개조할 때까지 그거에 매달릴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조직을 만들어야죠. 조직을.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독립운동이면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에리프롬 변혁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전의정당. 레닌이 얘기했던 볼셰비키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가보 농민전쟁 때의 동학당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세력은 정치혁명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주장을 막 내세우죠. 가보 때도 보면 동학농민군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내세우거든요. 척양척에. 신분철폐. 제철폐 이런 거. 보구감미.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약간 전의적인 정당들은 그런 걸 내세우죠.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든가 사회대개조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정책들을 내세웁니다. 이걸 통해서 정치혁명을 추진하죠. 이 정치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쉽게 하면 정당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정당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겠죠. 그래 그런 걸 만들어보자. 신분제를 철폐해보자. 토지개혁을 하자.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대중적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 힘을 내의 기초에서 정치혁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혁명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두 가지를 손에 준다는 얘기예요. 정권과 생산수단을 손에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다. 혹은 일본을 몰아내고 혁명에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죠. 일본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 손에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들이 있어요. 광산, 토지, 공장 이런 거 이걸 다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걸 손하게 쥐면 사실은 혁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협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기협화가 아니라 아예 국유화죠. 국유화 국유화. 공기협화는 뭐야. 공기협은 이제 약간 자본지사에서 나온 중간단계의 개념이고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아예 국유화죠. 그리고 사회주가 아니더라도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국제 반대에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의 반제 쿠데타 이후에 미국이나 프랑스에게 뺏기던 우라늄광산 같은 거 막 국유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미 쪽에서도 그런 국유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석유회사들 그냥 구경해야죠. 자원 같은 거. 중요자원 같은 걸 구경하죠. 반대 세력이 갖고 있던 것을 갖고 온 그 제국제자들이 갖고 있던 걸 국가가 찾아오는 거죠.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일단 정치혁명이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왜냐하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회에서 새로운 개혁을 막 추진하면 정신개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거의 확산되겠죠. 그러면서 정신개조가 거의 완결되겠죠. 그래서 정신개조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간 단계에서 한 번은 정치혁명의 성공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이랑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교육의 문제야.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 때 교육을 뭐 근현대사 교육을 안 지켜서 12.12 쿠데타를 안 가르쳐줘서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언론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개혁이랑 교육개혁만 이뤄지면 사회가 바뀔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걸로 못 바꾸죠. 좋은 기자가 아무리 들어가도 언론이 썩어 있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혁명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주권을 주려고 하는 아예 이제 주권을 주려고 하는 정치 세력 그게 정당이거든요 사실상. 그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출현해야 돼요. 프랑스 대형 혁명 때도 보면 혁명파들이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자코뱅당 이런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을 추진해서 성공한 거고요. 또 러시아 혁명도 보면 볼셰비키를 내게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요.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정당이나 전선 같은 게 있어서 성공했지 그런 거 없이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우리가 지금 정당들 하는 것을 보니까 약간 학을 뛰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 지향이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당이라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긴 하지만 국힘에 안 들어가잖아요. 개혁적인 사람들은 저기 민주당에 얼마나 탈당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상민이라고 이상민? 그 사람은 잘못 온 거죠. 원래 거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목적이 유사하니까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 그런 뚜렷한 어떤 정책정당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양당체제가 오래 지적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지 예를 들면 기본소득당 같은 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 사람들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정당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한국 정당들이 정책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동안 저당은 뭐 하는 당이지 정의를 실현한다고 정의당은 이게 막연한 거죠. 그런데 차라리 기본소득당은 화끈하지. 딱 그 뭘 할지를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정당 이름을 짓죠 부터. 짓기도 하고 알려줘요. 아 알려줘요. 대표적인 목표. 아 이거 나는 우리는 이거 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할 거다 이거. 미국은 뭐라 내고 뭐 예를 들어 국여할 거고 주요산업은 토지개혁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제공하죠. 그래서 뭐 10대 목표 5대 목표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면 정책이 실현될.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이제 항쟁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책정당 그런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표방한 정당들이 잘 등장을 못했죠.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송 편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